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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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 5월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녹음할 때만 해도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인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간에 한 주 시끄러웠습니다. 술자리에서도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끼리 대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다들 한 번쯤 하셨으리라 역입니다. 뜻깊은 주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의 프로듀서 UMCO입니다. 가정의 달에 동화를 열심히 편집한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권운동, 인권운동 얘기는 강남역 설인사건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괜히. 당연한 질문을 쳐야 되니까. 안 볼 수도 있잖아. 그게 참 또 왜 당장 그 사건이 있을 때는 되게 다양한 각도로 빛이 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사건은. 그래서 5만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런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다. 저런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다. 저희 부부로 말할 것 같으면 실로 오랜만에 강남역에서 데이트를 했다. 나가셨습니까? 네, 갔다 왔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가서 굳이 그렇게 카메라 좀 받아보려고 말싸움도 하고 그러는 프로레슬러 김남은 씨나 우리 강남역 환탄입니다. 이런 분들과 달리 저는 조용히 포스트잇만 붙이고 왔습니다. 가서 밥 먹고. 저도 거기 TV에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근데 이제 막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외모가 특이해서. 뒤에 그냥 지나가는데 쓱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셨어요? 거기? 아니요. 본인은 약속 써서 가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 포스트잇 붙이러 갔죠. 아, 갔었어요? 주모를 하려고. 신스틸러. 오늘은 신스틸러 한 분을 모셔놓고 방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말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누인 레더크래프트,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퓨어체크 비어 앤 흡스 코스메틱, 아이 로우 데이터 유, 무한한 활용회장 서울시 정보소통 광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을 진행하기 위해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나와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아임당 이벤트는 다 참여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참여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이에요. 안치기잖아 그건. 아이패드 내꺼야. 재작년에 퍼펙트 이시보가 울고 아임당이 웃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벤트를 했는데 아임당은 몇십대일 몇백대일까지 가고 퍼펙트 이시보는 정원미달로 체멸을 구겼던. 그런데 이번에 아주 바뀌었어요. 왜? 퍼펙트 이시보가 전국방송을 지금 두세 번 탔죠? 맞아요. 박지성컵 중계할 때마다 카메라 기준으로 왼쪽 끝에 계속 퍼펙트 이시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중계로 봤거든요 그 경기를. 그 한국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퍼펙트 이시보 간판이 바로 정면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저의 바람대로 퍼펙트 이시보 간판을 뛰어넘은 선수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선수는 없었습니다. 하여간 크게 미쳤어요. 되게 잘됐는데 이상하게 아임당이 기랑작용을 해가지고 아임당은 이번에 망했다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웰라이프 인프라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퓨어체크입니다. 퓨어체크 혹은 퓨어체크. 네. 퓨어체크에서. 5월에도 행사를 했어요. 네. 하지만 조용히 지나갔죠? 아 네. 그랬댑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6월 행사를 지나갑니다. 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퓨어체크 사장님한테 맨날 얘기하대요. 뭘 좀 열심히 하시면 안 되겠냐. 근데 말하기에 되게 어색한 게 뭐냐면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요. 사무실 되게 넓은데 퓨어체크만 쌓여있고. 무인 모텔같이. 직원 한 분이 계신데 한 분한테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해가지고. 아직 웰라이프 인프라가 퓨어체크가 인력이 적어요. 그렇군요. 빨리 번창하시길 빕니다. 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일이 들어가요. 아 네. 네. 품목당 해가지고 20%에서 50%까지 가격 할인을 하네요. 어 그 액세스몰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병이 참 이쁘거든요. 우리가 써봐도 알 수는 없고요. 한 가지 확실한 점을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만약 혼자 산다 놀러오는 친구들에게 있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는데. 이번 집의 욕실 인테리어를 퓨어체커로 할 예정입니다. 진짜 인테리어에 도움이 될 수준의 디자인입니다. 정말 있어 보일 거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퓨어체커크를 구매할 예정이신 분은 6월 1일부터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5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김상조 어제 이사하려고 인터넷 옮겨달라고 인터넷 쪽에 전화했다가 전화 받으시는 분이 김상조의 발음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6월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6월이 이름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요? 김향조라고. 김향조요? 향기할 때 향짜요? 아니요. 상추할 때 상짜요. 향수할 때 향짜요? 상부상조할 때 상짜. 상조회사할 때 상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강남역 가서 가장 심하게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열렬히 겪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딜 가나 말싸움하고 토론이 이어지잖아요. 그 토론이 잘 안 풀리니까 인신공격이 되어가고. 발음 하나 못 알아 듣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 한글의 오묘함인 것 같아요.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서로가 말을 못 알아 듣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묘함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저는 언어의 한계라는 느낌도 들어요. 사람이 참 감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힘들구나 언어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시킨다는 게. 왜 그 술자리에서 말 되게 많아지는 친구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시비 걸잖아요. 얘 뭐 하나 이해시키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걸리잖아요. 얘가 시켜지나 봐요 그런 사람이. 저는 대화 안 해요. 저는 빠져있고 한심하게 쳐다보죠. 되게 다 그렇게 포기하고 다 가잖아요. 그때 이제 논쟁을 좋아하는 친구가 수비를 해주면 참 고맙긴 하죠. 우리는 잠시 뒤에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라서 혹시 그 여론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김상주 엔지녀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네. 이 시간에 모신 분은. 이제 저희들이 한 한 달째 뵙는단 말이죠. 되게 갸냘프시고요. 아는 것이 매우 많으시고. 알아내는 것을 많이 하는 것 외에. 다른 재능이 별로 없어 보이시고. 코디에 재능이 있어요. 아 네. 놀라운 코디를 하시며. 그리고 계속 주장했던 거지 상태. 아 네. 오늘에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옷 이렇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거석디는 어디서 사시는 거죠? 예술품 같아요. 아니 제 계급성을 나타내는 옷차림이에요. 무슨 면티 위에 감자포대 뭐 이런 작품 같아요. 하나의 예술품같이 보여요. 여간의 뜨거운 발언을 받고 있는. 초강력 백면서생. 손희상 선생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최고의 단어입니다. 백면서생. 근데 백면이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하실 거예요. 서생이시고요. 어서 오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평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이죠.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많이 더듬고. 버퍼링이 많이 걸렸었어요. 되게 첫 주와 다르게. 원래 신인들이 첫날 대박 쳤을 때. 그 다음날 타석에 나서면 아주 빈탑니다. 이게 언론이 다뤄주고 갑자기 자기 응원가가 커지고. 소포모어. 네. 갑자기 소포모어가 되셔가지고. 오늘도 좀 약간 긴장이 되고 머릿속이 좀 세아해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오늘 내용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요. 좀 사담을 잠깐 몇 분 하고 괜찮겠죠. 물론이죠. 해주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한 며칠 전에. 이건 지금 허락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하겠다. 재미없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며칠 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뭐 딱히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취재하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 모이신 분들이 서거일 당일에 그때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 느낌이 뭐냐면 미국의 JFK 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존 에프 케네디가 죽었을 당시에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현상. 사회적인 현상. 영국에서도 다이애나비 죽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워낙에 죽음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고 그랬다 보니까.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사람이 뭘 잘했네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진심을 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관련된 순간에 나는 어땠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상해 가서도 술자리에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저는 서거일 때 모텔회가 있었습니다. 동반자랑요? 아니에요. 지금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모텔 이름까지 생성하기 기억나는데. 경포수 모텔인가 그랬거든요. 줄여서 GPS 모텔. 그냥 거기서 스폰지 밥보고. 슬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될 때 호상이 되긴 하는데요. GPS 모텔에 가서 스폰지 밥을 봤다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그날 진탕 술 퍼먹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친구들한테 문자 오고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당일날에 대검찰총에 갔었어요. 왜냐하면 큰 누나 친구가 검사인데 거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대검찰총 웨딩홀에서. 그래서 YTN, KBS, MBC 중계차들이 쭉 와 있는데. 저는 그 중계차들을 뚫고 대검찰총 웨딩홀에 가서 담배를 피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검사 결혼식에 하객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나와서 3, 3, 5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왠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하시는 걸 똑똑히 듣고. 그게 아직까지 어감, 어조까지 정확히 기억나요. 그렇죠.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죠. 그 순간에.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짜 정말 생생해요. 저도 그때 스폰지밥을 봤던 게 재방송이었거든요. 재방송 보고 나서 채널을 딱 불렀더니 다른 채널에서 커다란 자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 자막이 파란 배경에 하얀 글씨로.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도 그날 친구네 집에서 전날 술을 먹고 자고 있었는데 친구가 막 흔들면서 깨우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억력 되게 안 좋잖아요. 되게 생생하네요, 그날.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을 때 일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일 그 당시의 기억은 생생한 거 보면 신기한 거죠. 맞아요.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지금은 이제 이물현 행진곡이라든가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그 당시 서거 당시에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상하게 조용필 선생의 바람의 노래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때 그 다음날 밤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친구들 집에 가고 저 혼자 술 한잔 더 하다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펑펑 울었던 적도 기억이 나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은 나요. 방금 전에 그 이물현 행진곡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며칠 전이 5.18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광주민주화운동 이게 그 이물현 행진곡이 원래 지금까지 계속 광주에서 주제곡 같은 식으로 그 민주화운동의 상징처럼 사용됐던 건데 이 프랑스 국가 같은 거 생각하면 이거 국가급의 느낌 그렇죠. 정말 애국가 있는 것처럼 민중가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 민중 의뢰를 할 때 쓰이는 곡이고 애국가는 가사를 놓고 생각하면 광고 문구 같아요. 가사가. 우리나라가 이게 예쁘고 이게 어떻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생겼는가를 얘기해 주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정말 프랑스 국가 보면 우리가 이때 피를 흘렸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자식들아 이런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영박 때였나 그때 북한이 연상된다면서 이 노래를 금지를 했다가 그 얘기는 즉 자기는 안 불러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다시 허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재창이 아니고 합창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재창이라는 건 다 같이 부르는 거고 합창이라는 건 그냥 합창단이 부르는 걸 참가자들은 듣고 있는 거고 들으면서 따라 부를 사람은 따라 부르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즉 재창을 못하겠다는 건 보은처장이 내가 모르겠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 노래 이 노래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노래가 무슨 북한이 연상된다니 이런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노래에서 임자가 김일성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노래가 처음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82년도에 5.18 희생자들의 망월동 묘지에 합장을 했었어요. 그때 원래 결혼할 예정이었나 그랬던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의 영혼 결혼식을 그때 했거든요. 그때 처음 불리워진 노래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지금까지 불리게 된 건데 이게 백기완 선생의 시에다가 음계를 붙인 곡이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노래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아름아름 몰래 몰래 퍼지다 보니까 가사가 버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거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하나로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황석영판 이렇게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되게 옛날에 80년대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학교마다 달랐다고 이물이 아는 진곡이. 총년마다 달랐고. 전체적인 큰 틀은 같은데 내부로 보면 단어 하나 애매하게 조금씩 다르고 그런 거였죠. 그렇습니다. 어떤 버전이든지 간에 원 가사는 백기완 선생이 감옥에 민정운동을 하다가 들어가 계셨을 때 빵에서 쓰신 시티예요. 그런데 백기완 선생이 올해 초에 말이죠. 한국일보가 문화예술계 인사 72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대의 어른은 누구인가 이런 설문을 조사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공통된 소재가 하나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기구하시고. 그렇죠. 손인상 작가에게 돈을 주는 회사.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긴 중도 성향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존 인물 중에 1위로 꼽힌 거죠. 백기완 선생이. 2등으로는 최연국 효암학원 이사장 꼽히셨고. 그 외에도 황현산 교수라든지. 이분은 우리 시대의 트잉여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뽑으면. 1등 하셨을 때 트잉여 어른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다. 이런 식으로 꼽힌 거죠. 그런데 그분을 북한이 연상된다는 이유. 그러고 있는 거지. 화내신 거죠. 저도 왜냐하면 제가 설문할 때. 저도 백기완 선생을 꼽았거든요. 저는 원래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마침 그 설문지를 받았던 그날 당일에. 제가 그때 동승동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기완 선생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그런데 우리의 정보와는 다르게. 식사를 많이 하시네요. 물론 가서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맛 물. 이런 거 드시지 않았을까요? 점심 특선 먹었어요. 잘 드시고 다니시네. 알았어요. 그 사이에 드시다가 백기완 선생이 생각나서. 아니 그 백기완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그 옆에 노동당에 수연만 하신 분 있잖아요. 강기가 전 의원이요? 아니요. 그분은 민주노동당에 계셨고. 강은혜 대통령 악수 거부한 사람. 아 종로 후보. 그분 성함 까먹었네. 그분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백기완 선생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을 부축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스프레 현장인가요? 노동당에 보면 머리숱 별로 없으신 분 있잖아요. 몰라요. 아니 근데 하여튼. 지금 천만 탈모인 무시하세요? 저도 탈모인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전대협. 그러니까 전국 대머리협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든요. 아 민두로총에요? 그렇게 해갖고 들어오시는데. 인사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확실치 않으니까. 아니 뭐 코스프레일 수도 있잖아요. 백기완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백기완 코스프레한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백기완 선생을 써가지고 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을 수 없으셨다? 발화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뭐 그날 만약에 UMC님을 봤으면. 우리 시대의 어른이 된 거예요 제가. UMC로 썼을지 몰라요. 기타 의견. 아무튼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화예술계 인사 72명. 보면 한 이 중에 한 67, 8분 정도는 정말 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다 알 법한. 그런 고명하신 분들이고요. 아 그 투표하신 양반들이.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너댓 명 정도는 좀 쩌리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쩌리도 아니고 그냥 쩌. 그냥 쩌인데. 쌍지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 인사 72명. 이다. 아 72분의 72. 꼴등. 아무튼 지금 이거 그거 생색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치가 파악했네. 이게 그 생각은 저도 이제 막 던지는 건데 그 생각은 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꼭 그런 이미지를 다 공유하진 않겠지만. 16대 대선이었습니까? 15대 대선이었습니까? 백기환 선생이 이제 두 번 대선 출마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백기환 선생을 신호탄으로 해서 이제 노동계의 오래된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에 뭐 그게 이제 권영길 전 의원이 됐든 심상정 대표가 됐든 백기환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후속 유닛으로 이 진보계 대선 후보를 생각하고 있는. 포스트. 네. 포스트. 맞아요. 그 백기환의 카리스마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제 회를 먹다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원래 그 두루막이 있고요. 그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으면 백기환 선생 같고. 키가 작고 모자랬으면 김영옥 씨 같아요. 그런 별로 의미 없는 죽은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이상평론을 시작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의 방송은 이제 문화예술계 인사로서 철저하게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상. 손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지 상태라는 뜻이고요. 직업이 여러 가지십니다. 문화예술인 백면서생이자 문화예술인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조영남 씨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조영남 화백.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언론에 뜨겁게 오르내렸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화가로도 활동 중인 조영남 씨가 한 무명 화가를 고용해서 그림을 그리게끔 했고. 그 그림에 자기 사인을 넣었고. 그걸로 전시를 열고 판매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낸 사건입니다마는. 맞습니다. 또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예술계 안에서도 나름의 토론이 오가고 있죠. 이 사건이 첫 번째 언론 보도가 나온 날부터 지금 이 방송을 녹음 중인 오늘까지 한 딱 8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강남역 살인사건의 여파가 워낙 거세서.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관련돼서 겨들어간 정관예우 변호사들 혹은 조영남 화백 여기저기서 실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땡큐. 땡큐. 베리머치예요. 그런데 이 조영남 화백의 사건을 알린 소식 보도가 어쨌든 1800건이 넘었어요. 되게 많거든요. 딱 일주일 동안에 1800건이라고. 어뷰징 필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포털 뉴스에 표시되는 것만 1800건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보도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조영남 화백이나 송모 작가 이분은 1800명의 기자를 만났을 림 만모합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들을 더 보면 그냥 이건 대작이다. 사기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막 우락가에 하다 보니까 틀려가지고 이건 대작이다. 강추. 이 시대의 대작. 역시 조영남 화백. 헉 충격. 여기서 대작이라고 하는 건 대신 그려줬다. 이런 거고요. 그 밖에 조영남 씨 콘서트가 취소됐다든지 라디오 진행돼서 물러났다든지 이렇게 X됐다. 좋게 됐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영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흘린 정보가 이게 약간 과대보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편 심층 취재는 커녕 제대로 된 취재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다른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연달아서 계속 올라와요. 다른 언론사에서. 프로게이머들처럼 이렇게 손을 풀고 있는 우라카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어비징 빌드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기성 언론의 되게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실시간 이슈에서 경쟁사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사를 내보내는 속도만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 기사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사건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맨 처음에는 무명 화가 송기창 씨가 경찰을 찾아가서 조영남 씨를 고소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화가의 집주인 할머니가 무슨 그냥 언론사 기자를 데리고 왔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집주인 할머니가 월세가 밀렸네. 그러니까. 왜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보도가 오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보인데 오보가 나가고 다 같이 오보를 내고. 네. 사실 또 알고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집주인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자기네 집에 새 들어있는 화가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그린 것 같아. 네. 위작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간첩 신고하듯이. 아니면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아니면 무슨 생활 다리 이런 색이 있어요. 우리 세입자가 조영남 씨하고 똑같이 그림을 그릴 줄 안다. 그런 식으로 됐을지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때 처음에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아유 말도 못하게 똑같여.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저기 있네 저기. 이러면서 인사하는. 한편 어쨌든 다른 또 어떤 종편 채널 중에서는 이제 그 A자 들어가는 채널 있잖아요. 참 되게 희한한 채널인데 여기 막 그 취재도 안 해놓고. 막 그 조영남 씨가 뭐 송 씨한테 욕설을 퍼보였다든다 하더라. 막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추측선 보도들을 막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대놓고. 하지만 우리 그할실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단발성 뉴스. 이런 그 우라카이 보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성 언론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 부분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요. 물론 그 전공 분야는 메탈 보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예술은 뭔가. 그리고 예술산업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역시 하나씩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산업의 관점에서 예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그 보도됐을 때 조영남 씨하고 송 씨하고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진술이 단편단편적으로 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네. 조영남 씨 주장에 따르면 송 씨는 자기 조수고 그 그림들은 다 100% 다 자기 그림이다. 자기가 아이디어를 다 내고 그림 제작을 맡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작을 주문하는 카톡 내용이 공개가 돼 있었고. 그 카톡 내용을 보면 조영남이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그림이 있고요. 원래 그 그림이랑 똑같은 걸 그려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송 씨는 이제 뭐 경찰 진술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조영남 씨가 그림을 주문하면 그려서 전달했다. 그림들 대부분 자신이 그렸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진술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또 뜬금없이 큐레이터 신정화 씨가 끼어듭니다. 아 영웅 유닛이죠. 네. 아 관계를 한 번 맺으면 무조건 타인이 망하는. 이분이 편들면은 왠지 펠레가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아나스타샤의 가슴을 훔쳐본 거죠. 아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암에 걸렸죠. 신정화 씨가 조영남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옆에서 자기가 다 지켜봤다. 대작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진술이 다 좀 엇갈리는 것 같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대작이라고 하고 송 씨가 조영남 씨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는데 대부분 그렸다 그러는데 조영남 씨는 다 자기 그림이라고 그러고. 그럼 이거 엇갈리는 것 같은데. 큐레이터의 말도 자기가 뒤에서 봤는데 조영남 씨의 작품이 맞다 그러고. 근데 또 그 큐레이터가 본 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세 명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 같지만 사실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세 명이 다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게 미술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 사건을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조영남 씨가 원본의 그림을 그려요. 큰 그림을 자기가 그려요. 혹은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하고 송 씨가 받은 그 사진을 보고서 그 그림을 똑같이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불친절한 원청업체네요. 어떻게 카톡 사진으로 야 그려와. 근데 그걸 제대로 그려요. 근데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왔고. 또 송 씨가 또 그전에는 지금은 속초에 살고 계시다 그러지만 그전에는 또 이제 조영남 씨 집에서 같이 살았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뭐 거의 10년 이상 되어 온 그 신라가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씨가 속초에서 서울까지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배달을 해줬는데 그거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줬어요.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다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공개된 그 카톡에서도 보면은 조영남 씨가 10호짜리, 20호짜리. 10호짜리, 20호짜리. 그 정도 사이즈를 주문하는데. 네. 그 10호 사이즈 정도면은 대충 한 가로 세로 한 50, 45, 한 이 정도 되나? 센티미터요? 예, 예. 50에서 45.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한 넷북 정도 사이즈인 거예요. 그 넷북을 펼쳤을 때. 문서 사이즈로 하면 한 A2 정도 사이즈. A2가 A4의 4배죠? 4배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한 대강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20호 사이즈는요. 그 20호라고 해서 10호의 2배가 아니고 대충 한 가로 세로 한 70cm, 60cm 뭐 이 정도예요. 한 B2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70cm, 60cm. 자가용이 오토바이인 김상주 엔진이 형아 보시기에 이걸 오토바이로 속초에서 서울까지 운반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운반하는 사람이 하기 싫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 고속도로가 뚫린 지 오래되기도 했는데 고속도로 안 가고 국도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강원도는 로드런너가 코어트 잡으러 뛰어가는 그 길을 돌아야 돼요.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돌아가지고 빙빙빙빙빙 내려오고,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10호 사이즈로 최용만씨는 손바닥 정도 사이즈고, 20호 사이즈로 최용만씨는 발바닥 정도 사이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단위가 왜 최용만이에요 크시니까 그분은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간에서는 조영남의 거의 모든 그림을 사실 무명화가 송씨가 그렸다 하는 식의 그런 상상을 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원본 그림은 조영남씨가 그리는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송씨의 주 업무는 그걸 작게 축소한 버전을 여러 점 제작을 하는 거죠 이건 판매용 소품입니다 판매용 소품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상업미술가의 경우에는 전시회를 열면 거기에서 소품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온 가구점 있잖아요 거기에 사러 가면 클림트의 작품과 동일하게 생겨먹은 소품들을 팔아요 그렇죠 그 액자로 되어있고 싸게 그런 개념인가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판매용 비슷한 그림 그렇다고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작품이니까 사죠 근데 어쨌든 조영남씨가 이런 부분을 판화에 비유했다가 판화협회에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틀린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가들이 전시를 할 때 판매용으로 자기 작품에 석판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석판 제작이요? 석판화 추상화라든지 아니면 특히 단색화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는데 몬드리안 풍의 작품 이런 거 찍을 수 있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석판화 제작을 맡기면 판화가 거의 원본이랑 똑같게 나와요 원본이랑 똑같게 나온다는 데서 우리 같은 초짜들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유화를 그리면 굴곡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감의 두께가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그림을 2D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림은 3D죠 회화 그림은 근데 요즘에는 프린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물감의 두께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프린팅 기술이라 그러니까 붓이 지나간 흔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입체적으로 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유화나 회화의 작품의 입장에서 그 붓의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닌가보죠? 작가가 행하는 터치 그런 거는 과거에 중요했죠 요즘 시대에서는 요즘은 아니니까? 사진기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그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나 어떤 정물이나 이런 걸 똑같이 그리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고 모사 네, 모사하는 거 자연을 모사하는 게 그게 화가의 역할이었잖아요 카메라가 나오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그런 역할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화가들이 하늘도 날아다니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아니면 아예 추상으로 가서 색칠만 한다든지 그전에는 회화는 예술이라기보다는 대중에게 있어 산업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를 저도 대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서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회화가 하던 일은 사진이 하던 일이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미지 생산이니까 요즘에야 이미지가 넘쳐나잖아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지금은 우리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 들어가지고 사진 한 번 딱 찍으면 그럼 그 이미지 똑같이 복제해낼 수 있는데 이게 고작 한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가능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는 화가가 어떤 극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평생을 막 머리를 짜내고 고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남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어? 저기 정우성이 지나가네? 그럼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딱 찍고 그러면 한 방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왜 회화 같은 거 배우면 그런 거 배우잖아요 15세기 이전에 원근법이 없었다 원근법을 흉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원근법이 없죠? 그럼 이쁜 걸 이쁘게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의 그림이지 아름다움을 간직할 방법이 묘원했기 때문에 그 산업으로 쓰이던 회화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조영남 씨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죠? 왜냐하면 좀 달랐던 게 판화를 제작하는 그런 식으로 맡긴 게 아니고 대신에 모사품을 제작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조금씩 수정을 가해가지고 변형을 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품을 만든 거죠 근데 이거는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그럼 예술가가 이런 거를 소품을 만들면 이건 예술 작품일까요? 이 질문이군요 이런 소품들은 예술가의 정식 콜렉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빠지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위가 좀 약간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작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본이랑 거의 같은 퀄리티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오늘날에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제본이다 하는 건 이미 무의미하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작품도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그 작은 그림들을 송 씨한테 맡겨가지고 제작을 한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보자면 도급 제작을 한 건데 손에 잡히는 그 작품 자체는 남의 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예술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예술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판화 얘기했는데 그 판화를 복제하는 작업을 맡겼더라도 그 판화본에다가 에디션 넘버를 매기고 서명을 하고 하는 거는 그 판화의 원작을 그린 그 예술가 본인이 합니다 근데 그게 거기 서명을 한다는 게 이 판화를 내가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걸 검증했다 이런 뜻에 좀 가까운 내가 검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김종북 씨잖아요 김종북 씨 김종북 씨요? 네 검수자 검수자 아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예들을 다른 예시, 다른 장르, 다른 문화 다른 산업에서 끌어다 대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검수자와는 무엇이 다른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예를 들어서 사진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진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필름 현상까지 자기가 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사진관에다가 현상을 맡기는 분들도 많죠 저도 뭐 나름대로 사진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저도 사진으로 전시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백년서생 외에도 다양한 네 근데 저는 제가 예술 작업이라고 하는 거를 사진을 찍는 것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관에 맡기고 그냥 현상을 다 해요 그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과정까지가 예술이 투입되면 되는 곳인가에 대한 기준은 예술가마다 다를 것이다 네 그렇죠 다 다르죠 예술가가 직접 다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상을 다 자기가 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진가가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손에 잡히는 사진이 딱 나오게 만들어준 곳은 사진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진관이 작품을 창작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보면은 그 사진을 찍는 것까지 창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제작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제작은 남에게 맡길 수도 있다 창작이랑 제작이랑 이 양쪽의 영역은 좀 다르고 근데 이거를 조영남씨가 관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관행이라는 단어에 어쩐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작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막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이건 관행이었네 이러고 네 그렇죠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행이라는 단어조차도 불충분한 게 원래 예술이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모든 예술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저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거 뭐 예 제가 책임질게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실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래요 그 우리 저 뭐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가 기억헌데 이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이 주욱 앉아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기억헌데 저는 그냥 랩을 썼고요 직접 녹음을 하고 그 정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돌이나 댄스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송라이터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 XXX가 저스틴 비버 앨범이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 중에 저스틴 비버가 어딨냐 그렇죠 사실은 그 작곡가들이 다 맞는 건데 이거 스크릴렉스 앨범 아니냐 그렇죠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봐요 뭐 UMC 앨범이다 치자 UMC 100% 앨범 아니잖아 땡스토에 무조건 써있잖아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앨범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물론 진심 60%예요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가지고 이런 느낌은 40% 돼요 그렇지만 그 진술은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예술적인 탤런트가 없었으면 작품이 안 나와요 추정 작품이 네 그렇죠 우리 왜 162,3,4회 때 우리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작곡을 하지 않는 작곡회사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의 크레딧이 쭉쭉쭉쭉 다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걸 거예요 이 드라마에 작곡할 작곡을 갖다줄 발주를 따왔다 수주를 따왔다 그 수주를 따온 것이 곧 창작이다 아니 근데 수주를 따온 것이 곧 창작이다 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 그때 로이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문자로 주문을 합니다 제 기억에요 그래서 이번 드라마는 어떻고 해가지고 이번 드라마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번 드라마는 삘릴리 반짝반짝 두둥실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제 작곡하시는 분들이 듣고 삘릴리 반짝반짝 두둥실의 곡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대표가 내가 했다 시작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게 조영남 사건이랑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음악이랑 미술이랑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되게 의미 있는 나눌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를 좀 분자로 나누죠 우리가 광고를 아 알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손희선 선생님은 다행히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다행일까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기만 기다려주십시오 모루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연구자에게 필요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 서울 정보 소통 광장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I, raw data, you 시민의 알 권리는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도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네, 앞에서 로이 엔터테인먼트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광고 전에요? 네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은 저도 그걸 보고서 굉장히 분노했던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사건이랑 조영남 사건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뭐가 다르냐면 일단 로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작곡가들이 실제로 다 작곡을 한 거잖아요 다 곡을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창작을 했는데 근데 거기 무슨 음악감독인가 예술감독인가 하는 사람이 지거인 것처럼 가져간 거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작곡가들의 창작의 결과물을 강탈해 간 거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기사 대작 기사 우락가이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우르르 나오면서 사람들이 로이 엔터테인먼트의 뭔가 좀 더 대중적인 확장판을 보듯이 해석을 했어요 대중적인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더 분노가 올라가죠 되게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송기창 씨, 송 씨 본인이 그게 조영남 그림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송 씨가 그 작품 안에 얼만큼 개입했느냐 이걸 좀 약간 얘기할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이게 창작이냐라고 말했을 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작에 좀 더 가깝다 어떤 분들은 논문 대필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논문 대필이라기보다는요 그 논문을 원 저자가 쓰면 그걸 타이핑해 주는 작업 있잖아요 그런 작업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100% 오르는 비유는 아닐지라도 말이죠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예술이 약간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창작이랑 그 제작이랑 완전히 나눠져 있는 상태인 것도 아니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한 대중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또 예술가마다도 다르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또 로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악이잖아요 음악에서는 그 창작자가 자기 저작권을 그런 식으로 뺏기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는 청취자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마다 그 음원을 구입할 때마다 어디다 사용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저작권료가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미술품은 한 번 팔면 땡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팔리고 나서 예를 들면 조영남 씨가 뭐 자기 그림을 한 몇 천만 원 주고 팔았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팔았는데 그거를 그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막 몇 억을 주고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버는 건 되팔렘들이죠 네 근데 그 돈을 조영남이 갖느냐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가는 한 번 팔면 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이라는 부분에서 음악이랑 좀 다른 그런 취급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다른데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이랑 조영남 사건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둘 다 실제로 그 작품을 제작한 실질적으로 노동을 한 그 사람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건 확실하고 진짜 그건 완전 강탈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지금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뭐 작품 하나당 한 10만 원씩 줬다 20만 원씩 줬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당하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도 이 뉴스 보도를 보자마자 야 저 진짜 XXX 저 조영남 저 악덕한 놈 이런 느낌을 확 들었을 거예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더 등장합니다 예술과 그 예술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쪽으로 좀 살짝 이 아이가 바뀌는 것이 돈 그리고 노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아까 그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산업이라는 예술 산업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래 어 잠시만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그 UMC님의 개 초코가 지금 와 있는데 저 친구가 지금 비명을 지르네요 갑자기 밖에 사람이 와서 아 그렇군요 초인종 소리를 들으면 아 초인종 울렸어? 나 안 들려고 저는 안 들렸는데 초코는 들었나 봐요 아 홍성감님 오셨구나 홍성감 왔어요 안녕하세요 초코는 헤드폰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거 편집 못하나? 말씀하시죠 아 지금 개가 여길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노동의 대가 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요 중요한 부분은 이따 요 방송 좀 한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전에 어 이 지금 이제 그 미술 산업 요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진중권씨는 이 사건을 아 또 하나의 키워드 진중권이 등장 네 갑자기 진중권씨가 여기에 딱 끼어들죠 네 요 사건에서 이제 그 뭐 진중권씨가 그 이제 조영남이 그렇게 한 거는 그 미술계에서 이게 대작 아니다 그냥 원래 그 예술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현대미술의 개념을 끌고 와서 그걸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수들한테 뭐 실크스크린 맡겼던 앤디 워홀이라든지 그런 거 하바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네 현대미술에서 확실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진중권 교수는 자꾸 그 현대미술 얘기만 하는데 인류가 문명 생활을 시작한 이래부터 예술은 거의 언제나 창작의 영역과 제작의 영역이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진중권으로 대변되는 네 아까 썼던 백면서생이라는 단어와 지금 쓰는 백면서생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아까 썼던 백면서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손이상 선생이고요 네 왜냐하면 백면서생이시니까 네 얼굴이 하얗습니다 지금 쓰는 백면서생은 좀 나쁜 뜻입니다 지식인이 뭔가 말을 해야겠다는 욕심으로 호승심으로 좀 다급할 때 네 나오는 실수 네 그게 이제 번역하면 진중권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진 교수가 그렇게 되게 나빴던 건 아닌데 말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대중의 무지 탓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요즘에 SNS나 매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사회 현상일 수 있는 것이 일부 지식인 계층 그리고 논객이라 불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도 알 수 없지만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여론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팬들이 한 잘못을 이제 팬덤이 원래부터 잘못된 거다 지지하는 사람 뭐 욕 먹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든가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을 가지고 팬덤 욕을 하고 농객들이 나는 저 사람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계몽주의 의식을 유치하게 가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약간 그 나쁘게 표현한 풀발기 했을 때 잘못 나오면 이게 대중에게 기분 나쁜데 대중은 왜 기분 나쁘냐 나도 아는 얘기를 저렇게 목 뻣뻣하게 하고 앉았으니까 누가 모르는 얘기라고 그래도 진중권 선생 진중권 교수 그러니까 그나마 네 미학자잖아요 네 전공자고 전문가고 그래서 제일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본인과 네 근데 어쨌든 저기 그래서도 흥분한 거야 내 전복이냐 이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국민일보에서 그 진중권 교수 그 얘기를 가지고 막 타박을 하면서 되게 막 맹비난을 하면서 진중권이 조영남을 옹호하고 나섰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맹비난을 했는데 그걸 또 잘못 번역하는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근데 진중권 교수가 조영남 씨를 비난한 거죠 네 옹호한 게 아니잖아요 비난한 것이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결론 이야기하려는 결론과 진중권 씨가 말했던 이야기가 좀 같은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진중권 교수는 저는 이게 좀 그랬던 게 뭐냐면 뭐 대중의 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 그게 좀 아니지 그 부분이 너무 심한 오해라서 대중도 잘 아는데 하여튼 근데 뭐 저기 진 교수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근데 미술은 뭐 중세 때나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뭐 그대로 보더라도 그 예술가가 보면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스케치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요 왜냐면 협업이니까 미술이라는 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미술 시각 예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그 관행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 오래된 유럽의 건물들을 볼 때 벽화 뒤집어서 그려져 있는 거 그걸 설마 그 작가라고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렸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승목은 다 터지게 여러 사람이 그립니다 그리고서 밑그림을 그렸던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그림을 그렸던 작가의 이름이 남죠 사실은 저희들은 음악하던 사람으로서 이거 모든 이들의 크레딧이 다 남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요 이건 사가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관행이 있는 거지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지금 미술산업이 음악산업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요 한참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한참 아니 지금 송씨는 드로잉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이분은 협업의 멤버 1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럼 이분은 정당하게 이름을 알려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쓸까요? 피처링 피처링 뭐 등등 네 그런데 중세시대도 뭐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말년에 그 저기 천장화 그 성당에 있는 천장화 하나를 자기 혼자 다 그렸다는 기록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체력이 좋은 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따로 기록을 남겨야 했을 정도로 희한했던 일인 거지 그 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원래는 다 조수들이 와서 채색도 하고 뭐 옆에서 막 물감을 갈아준다든지 뭐 프레스코를 칠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런저런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프레스코가 뭐죠? 프레스코 그러니까 그 회반죽 아 토마토소스가 석회 벽화라든지 그거 맛없는 데다 네 네 맛없어 그거보단 청때문 거에 난데 아 그게 국내 공장에서 나와서 그래 네 죄송합니다 회반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네 아 먹는 거 아니고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죠 그 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인상주의 시대의 또 문제가 네 이 사람들이 소설가들하고 비슷해졌다 네 그렇죠 뭐 하나를 해도 그 협업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이 빨랐다 네 네 감각의 흐름이 그러니까 인상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예술가가 개인이 상징들이 난리였던 시대 네 그러니까 그걸 되돌이켜보면 그 얘기를 왜 썼을까 혹은 그 얘기를 내가 수업에서 왜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전엔 협업 다 했기 때문 이라는 반증이 약간 손희선 선생님 말씀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린 그 천재 천재적인 예술과 개인의 어떤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로 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비슷한 식의 예술을 했던 게 예를 들면 그 이중섭 화백이 있고 얼마 전에 저 미술 좀 보러 갔었어요 반고호라든지 이런 시대보다는 한 몇 십 년 좀 뒤이지만 한국에서 뭐 비슷하죠 왜냐하면 서양 미술 자체가 좀 뒤늦게 수입이 됐으니까 근데 이때는 예술가가 다 자기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돈 문제 네 구인 힘들다 옛날에는 그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예술을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그때는 귀족들이 있었고 귀족이라든지 뭐 유명한 유력 유력한 가문들 아니면 교회 등등이 자기네들의 권위를 높이고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작품을 제작했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높이고 부를 과시하고 싶을 땐 언제나 제작비를 세게 불러요 네 따라서 공임도 세져요 네 되게 비싸게 우린 결론이 미리 나온다니까 장남한테 왜 분노하고 있는데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돈을 받은 작품인데 돈을 안 나눠줬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죠 그죠 그 말 있잖아요 예 부자는 모이면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는 모이면 돈을 논한다 예 그리고 그건 또 예술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맨날 유명상 피디하고 이제 우리 같이 일하기 전에 늘 모이면 돈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없는 것 네 없으니까 우리는 그 교과서라든지 뭐 미술교재를 통해서 예술을 배울 때 이 대충근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의 예술을 주로 배우죠 아 이거 고유명사군요 대충근대 대본에도 물결 표시가 써있어요 네 대충근대 그게 그거였구나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가나 그 유명한 화가 예술가들은 거의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유명상 피디님도 그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중섭 전시 보러 가셨다고요 네 그런 것처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한 번 열더라도 요 때의 예술품들이 그 전시가 열리면 그게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와요 뭐 인상파라든지 아르누보 이런 제목을 붙이면 진짜 거기 막 사람만 미어 터지고 막 그러는데 아 그래요 학교나 TV에서 한 번 본 것 같거든 네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예술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이 시대에 이 대충근대에 나온 예술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한 나옵니다 대충근대 네 왜냐면은 근대 이전의 예술들은 다 어떤 목적에 봉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준 영주? 네 혹은 뭐 국가? 네 교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언제나 배경음이 쫙 나오는 거야 네 그 귀족의 주제곡인 거지 미술이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예배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윌리엄공의 그 업적을 찬양하거나 여기서 윌리엄공이란 그냥 홍길동입니다 그냥 가명입니다 그냥 있는 사람 어떤 귀족 근데 그게 근대가 되어서야 이제 그렇게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비로소 예술이라는 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교회는 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에 풀렸다 예 예술을 위한 예술 감상을 위한 예술이 됐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음악을 감상을 하면서 듣게 되고 어떤 주제곡이 아니라 그 음악회에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 예술이라는 거죠 아 목적에 봉사하는 예술의 반대말이군요 네 이게 대충 근대 예술이고요 이게 대충 근대의 예술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술이 되게 큰 변화였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학 관점으로 지금도 그 예술을 많이 바라봅니다만 네 하지만 오늘날의 예술 현대 예술 사실 근대랑 현대랑 둘 다 모던인데 어쨌든 저는 근대랑 현대랑 좀 다르게 봐요 네 현대 예술은 그때랑 완전 달라요 저는 지금 사회 구조의 변화가 예술의 변화로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전에 없던 사회가 갑자기 똑하고 떨어졌는데 뭡니까 그게 뭐냐면 대량 생산 아예 그리고 대중매체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근대에는 예술가가 돈이 없으니까 혼자 작업을 해야 했고 화랑을 통해서 그림을 팔았거든요 그러면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면 구매자가 그 그림을 사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돈이 생겼어요 예술가들한테 왜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청 많이 찍어서 팔면 되니까 고객이 갑자기 매스미디어를 타고 엄청나게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몇 명의 귀족이라든지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품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갖게 된 거죠 아 많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예술 장르니까 네 그때 그 필요성을 안고 탄생했던 게 코믹스군요 예 예 홍성갑님의 코믹스 얘기 그전까지 팟키스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잖아요 훈장선생이 네 근데 홍성갑 덕질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슈퍼히어로의 잉의 시간을 처음 들으신 거 아니야 그렇구나 아니 저 방송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방송을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설명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걔 인생투다 지금 아니 지금 내일부터는 못 던진다 그거 홍성갑 방송을 들으시고 되게 반성을 많이 해줬어요 어 진짜 뭐 야 진짜 성갑이 인생 보람인데 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아 배워야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 저 바깥에 지금 홍성갑님이 저기 막 지금 돌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나가실 때 악순화 하고 가세요 원더링 하여간 어 지금 선대예술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앤디 워홀이라든지 리이텐슈타인이라든지 이걸 팝아트 네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라고 하는데 미술사 분들 가운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근대의 예술관념으로 오늘날을 바라보니까 뭐 이런 팝아트 현대미술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그림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대중매체에서 차용해서 온 그런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그 현대예술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그런게 아니라고 봐요 네 그냥 많이 찍어내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대량생산 세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회화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대량생산하니까 예술도 대량생산 심지어 뭐 지금은 뭐 아예 공장에서 찍어내기도 해요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화나 순수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에게 요기까지 설명을 치즈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술관에 왔을 때 변기는 왜 예술작품인가 예예 저 변기를 설마 작가가 만들었나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근대 이전처럼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다시 조수들을 여러 명 고용하고 제작을 맡기는 시대가 된 거죠 돈이 다시 돌아와서 예 이때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처럼 지휘자 감독자 요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 노동자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막 사람들이 막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막 난해한 실험을 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저 지금까지 쭉 그려왔던 것처럼 예술이 다시 협업으로 돌아갔다 이걸 뜻해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예술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래서 팝아트만 보면 안 된다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대충 근대부터 여기까지 원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아까 말했던 대충 근대라고 했던 시기 있잖아요 이 한 딱 100년 정도 동안에는 예술가가 작품을 직접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사의 딱 그 한 세기 정도 뿐이다 예 물론 그 100년 동안에도 그 주류들은 조수들을 고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부개로라든지 네 부개로라고 혹시 화가 아세요 물론 그 때 그 그 윌리엄 아돌프 부개로 프랑스의 화가 1825년에서 1905년 아카데미파의 전통적 화가로 생존시의 최고의 명예를 누린 인물 피너스의 탄생 라로셀 대성당에 있는 채찍질 당하는 예수 등이 남겨진 주요 작품이며 모두 사실주의 기법에 엄중한 반복 훈련 꼼꼼한 도제 시스템, 대자본의 뒷빠짐이 없이는 만들어지기 힘든 그림들이었지요. 당대에 성공한 예술가는 후대의 작법을 만들어낸 당시에 가난했던 천재들에게 가장 좋은 술안주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 선생님 부개로로부터 연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우라는 말을 들은 앙리 마티스를 비롯 드가와 세잔 등이 기록에 의하면 툭하면 부개로를 농담 삼아 조롱하곤 했다지요. 인상파 작가들의 글을 향한 독설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사후에는 아카데미파의 트렌드가 시들해짐과 동시에 부개로를 거론하는 이들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잘 팔렸던 유명한 화가인데 그 당시에도 제일 잘 팔릴 때는 어떤 부자를 위해 복무할 기회는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자면 조선일보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화가예요. 네 좋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유명해요? 지금은 그 당시에 비주류였던 인상파, 표현주의 이런 예술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그러니까 예술적 가치는 그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다른 거네요. 후대가 후대의 조선일보를 볼 일 없잖아요. 옛날 조선일보를 왜냐하면 부개로라든지 하는 그런 예술들은 그 당시에 과거의 예술의 끝판왕, 가장 마지막 버전이었던 거고 반고우라든지 고갱이라든지 만회, 모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있을 당시에는 비주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쫙 올려가지고 제일 비싸게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작품 제작의 모든 과정들을 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예술가들은 많이 남아있어요. 예술가의 그 노동, 그 행위 자체, 그런 것 자체가 예술이라고 보는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게 돈을 집어넣고 말씀을 미술사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더욱 이해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회사 커지고 그분이 돈 많이 벌게 되면 어떤 웹툰 작가들도 소소고용하고 그렇잖아요. 바쁘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신인들은 자기가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무조건. 예술가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저처럼 거상, 거지 상태인 경우에도 자기가 다 하는데 아하, 녹음하실 때 기타 치고, 대형 치고, 노래 부르고, 미싱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옆에 뮤지션들은 어쩌다가 먹고살만한 뮤지션들은 와서 야, 너 왜 그러고 사냐고. 안타까워해주고. 그거 빡치는데, 그럼. 아, 혼자서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어. 2000 몇 년도에요, 그거? 2008년도인가? 언제요? 2008년에 브로콜리 너마저처럼. 아,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에요? 아니, 뭐, 그러지는 않죠. 브로콜리 너마저 무시하시는 건데. 인디 음악가들 중에도 보면은, 그 음반을, CD를 다 직접 구워가지고 그 음반을 다 이렇게 직접 다 포장하고. 그렇죠. 그 배송하고, 그것까지 다 자기가 다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뭐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메일로 쏴주면 안 되나? 네. 메일로 쏘면 안 되나? 그리고 그 음반을 딱 받으면, 아, 이것이 그 음악가의 손길을 직접 거쳤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더 이렇게, 뭐, 좀 어떤 다른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신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신이에요. 직접 구워서 손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 즉, 돈이 없으니까 그랬을 뿐이다. 아까 전에 저기 웹툰 작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만화가, 만화가들도 보면은 작품을 그릴 때 조수를 두고 작업합니다. 역시 뭐 만화가들 중에도 혼자서 다 그리는 만화가들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저기 드래곤볼 그린 그 도리아마 아키라 같은 경우도 일이 제일 많이 밀렸을 때, 제일 잘 나갈 때에도 혼자서 다 그렸대요. 근데 그 양반은 그림 그리는 방식이 참 희한한 게 스케치를 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면서 태워나간 게 아니고. 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냥. 그냥 잉크 묻혀가지고 한 방에 다 그렸대요. 아, 나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근데도 되게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 드래곤볼을 보고 있으면. 어찌어찌 머리 스타일 다르게 해놓으면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일 것 같긴 해. 근데 구분이 되잖아. 네. 되게 신기하게도.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진짜. 근데 그런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응, 따로 기억해야 돼. 그런 사람들 제외하면 보통 만화가들이 조수들을 고용해가지고. 어떤 조수는 배경을 그리고. 어떤 조수는 얼굴만 그리고. 어떤 조수는 옷만 그리기도 하고요. 또 김성모 만화가, 김성모 작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쾅, 으악. 이런 것만 그리는 조수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고. 그런 것만 하시는 분들도. 아, 강약, 중강약 조수. 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냥 왱알, 왱알 이런 거. 근데 T팀, 김성모는 그런 팀이겠죠. 팀이라는 이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수라는 개념보다. 이건 여담인데. 드래곤볼에 초사이언이 생긴 과정이. 손오공 머리카락 채색하기 힘들어서 만든 거래요. 까만색으로 다 칠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고. 아, 그럼 만화를 그리면서 내용도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겠죠. 상호보완적이 되죠. 아무튼. 근데 그 조수들이 만화를 그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만화를, 그 만화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드래곤볼같이 도리아마와 아키라같이 혼자서 그리는 작가들도 있지만. 더 많은 작가들은 조수들을 고용해서 하고. 만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이 만화의 도시. 부천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천님이시네요, 그러면. 예? 뭐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천시 자체에서. 전혀 웃긴 얘기가 아닌데. 만화를 활용해서 도시를 꾸미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이 13층인데 정면으로 보이는 아파트에 만화를 대형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대로를 끼고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설가치를. 공을 던지는 설가치랑. 아, 그 이현새 그깟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공을 치는 마동탑. 그걸 정말 크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윤현상 피디 부부가 일어나면 거대한 설가치가 자기들 야리고 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니, 그런데 그 그림이 흑백이에요? 아니면 칼라예요? 칼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그거를 매일 13층인데 정확하게 설가치가 항상 제 앞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공 던지고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보는 사람은 전대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봐, 김만수 시장. 그래서 내가 민원 늘려다가 말았는데. 아니, 저 윤현상 피디님 그 아파트에는 다른 그림 없어요? 자기들이 안 보이니까 모르죠. 제가 샀는데 옆면은 뭘 그렸는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보는 건. 정작 자기 아파트는 모르는구나. 매일 아침에 설가치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지만 그것은 이연색 글입니다.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돈이 생기면서 작품이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작품만 나오면 되잖아요. 작품이 나오는, 작품을 생산하는 주체가 작가 한 사람에서 팀이 되면서 이 작가, 메인 작가는 노동을 하고 고민을 하는 한 사람에서 팀을 다루는 제너럴 매니저 혹은 감독이 되죠. 그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술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게. 방금 전에 그 아파트 얘기 거기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어요? 예, 거기에 있는 그림이 이연색 그림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죠. 아, 그 그림은 이연색 씨가 안 그렸죠? 아, 그 그림은요. 진짜 그 매달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아니, 그분이 기가 막히게 그리네.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관찰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리느냐. 밑그림도 안 그렸어요. 신정하네, 신정하네. 그래서 저 거기에 아파트 그리는 거 쳐다보면서, 담에 피우는 사람. 저기 매달려 있는 사람 이현세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다. 아니, 나이도 많으신 분이 매달려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너무 잘 그려있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현세 씨가 매달려 있어서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현세 그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만화하고 아까 조영남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조영남 씨 같은 그런 미술이 어떻게 같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화랑 미술은 사실 다르지 않죠. 같잖아요. 그냥 매체하고 매체가 다르고 장르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만화도 역시 예술이죠. 만화도 예술이고, 그리고 미술도 만화처럼 역시 대중이 향유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만화가하고, 조수를 두고 그렸다는 조영남하고 같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기성 언론들은 자꾸 우라카이 기사들을 생산해내면서 조영남 씨를 향한 분노를 자꾸 충동질을 하잖아요. 예컨대. 자기들 조작권이나 지키면서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예술가가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아니면 예술 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제작을 맡긴 거면 그게 자기 작품이 아니고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 이런 거에는 그 저변에 예술은 뭔가 특별한 것이다. 대단한 것이다. 만화 같은 거랑 좀 다르다. 미술은. 순수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관념이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참. 아, 좀 좋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좋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는 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극도의 개소리인 게 시대가 대량 생산을 해내는 시대였고, 거기에 맞춰서 회화는 지나다 나갔고, 거기에서 소비자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된 회화가 필요했던 거죠.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예술이 뭔가 특별하다고 보는 게 그게 판타지인데. 그렇죠. 그게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그건 성애예요, 성애. 그런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변태적. 이게 예술 숭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예술가가 좀 특별하고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그런 시선도 예술가 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숭배가 반드시 다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성주의나 아니면 탈식민주의 이런 쪽의 연구자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숭배가 억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항상 숭배가 그 자체가 억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조선시대를 보면 남편이 죽었는데 지조와 절개를 잘 지키고 그런 여성이 있으면 열렴은 세워주고, 먹을 것을 내리고, 동네 사람들도 와가지고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먹을 건 왜 줘요? 하여튼 고기도 내리고 쌀도 내리고 그랬대요. 그 조정에서 보살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스스로를 억압하는 존재를 숭배해 주는 경우네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숭배가 사회 다수의 관점이 돼버려가지고,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여성들한테 다 그런 지조와 절개, 남편이 죽었는데도 맨날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게 강요가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억압하는 단어잖아요. 개념녀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것처럼. 김치녀에 반대되는 개념녀. 이거 그 자체가 억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술가는 뭔가 좀 범상치 않은 사람, 기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들한테 어떤 일종의 억압이 돼버려요. 그게 개념녀 같은 그런 얘기들도 사회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 그게 여성들한테 내면화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들 스스로도 뭔가 다른 여성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견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우리 사회로 돌아오네요. 칭찬은 곧, 칭찬을 듣고 있는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이고, 부담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파 씨, 제한테 허곤나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들어, 잘생겼다, 이쁘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거 크게 신뢰다. 그리고 누구 닮았다라고 외모 평가하지 마라 함부로. 그거 되게 신뢰다. 그런데 말해도 자기들은 그런 실수하는지 모르나 봐요.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성분한테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그게 너무 많이 작용이 돼버리면. 그 얘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라는 거 아니에요. 또 여성들에게, 여성들한테 그게 내면화가 돼버려서, 그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미를 추구하게 되고, 자기 몸매를 막 가꿔야 되고,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쯤 이야기하면 숭배는 억압을 반드시 수반한다 정도의 과격한 결론으로도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술가를 자꾸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봐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예술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화가들에 대한 이미지. 머리가 막 산발을 하고 있고, 옷도 이상하게 옷을 입고.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그러고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희상 선생이 있어요. 범상치 알고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일 그냥 직장인들의 은갈치 입고 다니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저 다음 방송 녹음할 때 정장 입고 올게요. 안 내렸다. 진짜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저희 공식품 거기에 올릴 거예요. 죄송하다기보다 어떤 정장을 입으실지가 너무 궁금해지긴 하는데, 여간에. 구두는 안 바뀌겠죠. 알라딘은 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꾸 예술가들을 그렇게 자꾸 보니까, 그게 예술가들한테 내면화가 돼요. 그래갖고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이 자기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평범함에 대한 강요를 당한 사람들의 반응일 것이다.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예술학교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냥 정장 같은 거 입고, 머리 짧게 깎고서, 성경책을 읽고, 이런 게 특이한 거지. 걔는 다 이상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평범하다. 그게 너무 사회적인 강요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예술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술 그 자체를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에 대해서 한 20, 30% 정도만 저희들이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술의 등위를 두는 촌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이게 이렇다 정도 말씀을 드렸고. 혹은 예술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술은 자유로워하니까 자유로운 점은 어떠한 비주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 그리고 대중의 기대, 혹은 권력자의 기대는 그 기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억압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예술은 일정한 모양의 대중이 추라는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닐다. 이런 질문까지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예술의 종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니윈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살 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낭만의 도시 프라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차림새로 유명해지신 손희상 선생님을 구경하는데요. 홍성갑 덕질인이 구경을 와 있고요. 말은 바로 해요. 왜요? 밖에서 혼자 빈둥거리는 게 보기 싫어서 끌고 들어왔다고. 그죠. 제가 홍성갑 덕질인의 엄마가 된 기분이죠. 노능이 들어와서 멘트라도 해라. 지금 스튜디오에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광고를 듣기 전에 우리는 망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DC나 마블을 얘기하지 않았고 설가치를 얘기했고요. 걱정하지 마요. 설가치가 유면상을 쳐다볼 때 쳐다보려면 네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이야기는 했고. 뺏기는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 예술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숭고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고정관념. 이것도 사실은 조영남 대장 논란에서 일조한 부분이 있다.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예술품의 기능까지 얘기하려다가 말았죠.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장식품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술가들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1차적인 기능은 장식이고 장식품인데 고급인 거. 명품인 장식품. 이게 예술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예술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지만 나중에 시대가 많이 지나서 민속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아이패드가 예술품이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술품이라는 것이 수지품이죠. 이른바 덕질. 그렇습니다. 예술품을 사모으는 거랑. 우리가 건담 피규어라든지 철도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 사모으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저는 건담을 안 모으는데도 지난번에 용사님과 어디 식구들끼리 놀러가서 아주 큰 건담을 쳐다보는데 눈이 커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부와 성공의 상징이겠구나. 저 큰 건담이 아크릴 상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명을 따로 각계 조명을 맞으면서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건. 그러면 지금 사무실의 구석에 놓여있는 찬장에 놓여있는 저 스타크래프트2 패키지는 예술품이죠. 그런 용도의 장식을 위한. 뜯지도 않은? 나는 진짜 죽도록 하고 싶었는데 한정판을 옥땡에서 오픈마켓에서 땡치자마자 샀어요. 땡치자마자 사고 아 나는 이제 죽었다. 회사를 접하겠구나. 그러고서 아직 회사를 하고 있으며 저 게임은 그냥 저렇게 있어가지고. 공허의 예산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저렇게 냅둘 거면 나 좀 빌려줘라 했는데 끝까지는 안 빌려주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예술품이라 쓰면 안 돼 이 XX야. 미개봉이잖아요. 지디키를 쓰는 순간. 덕질용의 그런 수직품하고 예술품하고 경계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예술가들 중에서도 보면 되게 그냥 피규어 같은 거 사먹는 피규어 같은 그런 형태로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작가 중에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라고 있는데 그 양반도 보면 여성 여자 피규어 있잖아요. 그 모양 같은 식으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요. 아 네? 네. 저기 죄송한데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누가요? 무라카미 다카시입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1962년 도쿄 생 일본의 대표적인 팝아트 예술가 중 한 명 오타쿠를 현대미술에 접목시킨 인물 실제로 자신을 오타쿠 예술가라 부릅니다. 미술가에서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오타쿠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전파자로 니코니코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 없이 애니 베끼어다 날로 먹는 장사꾼으로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바이어들에게는 상당히 잘 팔리는 작가로 21세기 초에는 루이비통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 성인용품이 아니라 그냥 예술품입니까? 예. 예술품인데 그걸 규정하지 마요. 근데 성인용품이면서도 예술품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성인용품은 아니고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그런 건데 관광지에 민속 상품 보러 가면 남근 모양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목각 인형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하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웃고 있는 꽃 같은 거 그런 작업들도 하고 아 근데 무라카미 다카시 도 역시 조수를 두고서 그런 작업들을 다 해요. 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보통이고 하여튼 저는 지금 오늘날 현대 예술의 기능이 덕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밀덕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가 야전산만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야전산만 모아요? 네.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있나? 군의 요체는 삽질이라는 것을 아니 그것과 별개로 전 세계 군의 삽을 모으 그러니까 군마다의 삽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삽의 모델이 다 다르다는 걸 지금 처음 상상해봤어요. 아니 그 다 다르죠. 군마다 다 다르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이탈리아 군이 쓰던 야전삽을 아니 그거 어떻게 구해? 1, 2차 세계대전에 아프리카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이면 엄청난 약체들인데? 네. 아무튼 근데 걔네가 쓰던 야전삽을 몇백만 원 주고 샀어요. 부계의 전투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기하잖아요. 오 레어하다. 근데 그거를 막 쓰다듬고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참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 야삽이 알만이야. 아니 왜냐면 그건 그렇죠. 아니 그건 사비잖아. 그냥. 근데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저 삽으로 맞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한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예술품인 거예요. 꼭 그 삽대가리 뒤에 막 규고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아도 그게 나름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형은 내가 아이패드로 DC 만화 보고 마블 만화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보았어요? 아니요. 취재하는구나 생각했지. 나한테 돈이 되는데 이런 막 두고 보자. 혹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 저 친한 친구고요. 제가 밀덕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을 수집하거든요. 저는 주로 한국 초기 광복 후에 그때 나왔던 책들을 수집을 해요. 한자어들 많고 국한 혼용체로 돼있고 재밌는 일이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지 오웰이 1984가 처음으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게 한국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한국에 나왔던 초판본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비싸겠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50만 원 정도? 비싸다면 비싸죠. 구입가격이 150이에요? 네. 그렇대요. 구입가격이? 150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고 나머지는 무슨 몇천 원 이런 것들도 많아요. 뭐 저기 아쿠타크와 류노스케 책도 한국어로 처음 번역됐던 거 샀는데 3천 원 줬어요. 헌책방 드시면 되게 싸게 파는 데도 있거든요. 저랑 좀 비교되네요. 저는 수집품이 일회용 라이터인데. 맞아요. 쟤는 그래요. 뭐? 고서우와 일회용 라이터. 근데 저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책을 수집하는 게 당연히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1984 읽으려면 그냥 전자책 다운받아가지고 단말기를 읽으면 편한데 굳이 막 국한 혼용체로 돼 있는 옛날식으로 돼 있는 그 낡은 책을 제가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것도 아저씨 저딴고 저딴고 하면서 한심하게 보실 수 있는데. 거기 휴보보스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뭐 마찬가지로 LP판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UMC님도 운동화 수집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150만 원 넣고 깜짝 놀랐네요. 지금까지 거지로만 알다가 손희선 선생의. 거지인 이유가 있구나. 돈이 다 책장에 있으시구나. 그것만 그래요. 그 책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발 사모기 시작한 지 꽤 됐지만 그렇게 비싼 아이템은 없거든. 단일 아이템이. 하여간. 근데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 예술품을 소비하는. 그게 눈으로 소비했던 지갑으로 소비했던 당사자에게 예술품. 네. 그 쓸데없는 것을 자꾸 쓸데없이 사모으고 이런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봐요 저는. 하다못해서 보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웃긴 짤방이라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요. 그게 복사가 안 되고 전송만 가능하다. 만약에 한쪽에서 전송하면 한쪽이 지워지는 방식이다. 은행처럼. 그랬으면 그거는 진짜 피투피 사이트에서. 엄청 비쌌을 거야. 콩을 수억 개를. 아니 막 개죽이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비쌌을 거라고. 개죽이 원본. 그런 거 모아가지고 카톡을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짤방 올리고. 해당 대화에 어울리는 짤방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동물 사진만 한 26기가쯤 모았거든요. 무슨 동물이요. 강아지, 고양이, 기린 이런 거. 사진이 되게 고해상도가 아닌 이상. 기껏해야 400K에서 1, 2매가. 26기가를 모았다며. 아니 근데 그게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정신없이 그냥 한 장 한 장 모으다 보니까. 정신없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아 미치겠어요. 동물 사진 보면.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수집은 이렇게 시작해요. 강아지 사진 폴더를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뜰 때까지 한 5분 걸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SSD가 아니시구나. 왜냐하면 용량 감당이 안 돼서. SSD를 쓰기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미술품은. 아까 전에 제가 명품인 장식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수집품들 가운데 명품이다. 이제 뭐 우리 명품 옷이라든지. 명품 구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가방 이런 거. 근데 그 디자이너들이 모든 제품을 다 손으로 만들지는 않죠. 막 중국에 있는 하천 공장에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라 왕이 뭐. 단의질을 해서 그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을 거라고는. 단 한 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언젠가는 하셨겠지만. 언젠가는 하셨겠지만. 처음에 디자이너로서 자기 경력을 시작했을 땐 당연히 했겠죠. 나중에는 그 조수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걸고서 시장에 내놓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브랜드를 찍는다는 거는 해당 제품의 퀄리티를 자기 이름으로 보장한다는 거. 즉 김종북 씨. 그렇습니다. 검수자. 김종북 씨는 유기농 농부. 맞습니다. 전남에서 농사 지으시는 그분 이름이고요. 그럼 그분은 검수자이자 창작자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물론 씨는 몬산토에서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닐 거예요. 유기농 농부인데. 그건 아닐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지 마요. 종북 씨를 뭘로 보고. 그럼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작품에 서명하는 것도 그거를 이 작품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보증한다. 이 작품을 내가 검수했다. 퀄리티를 보장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밥 로스. 고 밥 로스 선생님께서 코너의 마지막마다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내가 작업했다. 내가 보증한다.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술가는 그냥 이렇게 싸인만 하고 아이디어만 내놓고 꿀 받는 사람이냐. 꿀 받는 사람이냐. 일하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작품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목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찢어지고 있어. 찢어지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찔렸어. 아니 나는 500만 원 가지고 이 회사 시작했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5천 원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5천만 원 정도나 있어도 그냥 되게 자기의 그 어떤 안정된 삶. 그게 그 고용의 안정에 보장이 되면 그 삶을 그냥 이어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작품을 도급 제작해가지고 맡기고 한다고 해서 다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하는 확률이 몹시 높습니다. 몹시 높군요. 몹시 높아요. 한국에서 보면 매년마다 예술학교에서 졸업생이 한 1만 명 넘게 나오거든요. 어쩜 좋아요. 진짜 많이 나와요. 디자인과 포함하면 한 1만 몇 천명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졸업한 지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70%가 사라지고. 사라진다 죽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휴거. 저승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휴거 좋다. 예술씬에서 사라진다. 예술씬에서 사라진다. 휴거 보습. 무슨 소리.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10년쯤 지나면은 1만 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남아요. 그리고 한 20년, 30년 지나면은 진짜 1만 명이 아니라 한 10만 명. 그 정도 단위에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망해요. 리스크가 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예술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제일 많이 돈을 벌어들이는 예술가가 제프 쿤스라고 있는데. 네. 작업을 하는 조수만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달리 휴거 보스의 맞춤 수트를 입고 대통령 후보처럼 말끔하게 인터뷰를 하며 프로모션 투어를 하면서 팬사인에도 마다하지 않는 정치적 상업적으로 능수능나는 모습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지요. 따라서 평단은 그를 키치의 황제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상업성과 예술이 만나는 자리, 가장 높은 곳에 그가 있다는 것만큼은 역설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제프 쿤스도 망했었죠? 그렇습니까? 심하게 망했었어요. 정말 망해서 빚이 몇백억이 되고 파운당하고 집안 다 말아먹고. 빚이 몇백억이 돼요? 왜냐하면 제프 쿤스는 굉장히 커다란 철제 금속 조형물 같은 걸 만드는데 안 팔려?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계약 해지당하고. 그러면 그냥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왔던 거 해체하고 철거하고 다시. 그 비용까지 다 지가 내야 되잖아. 고물장에 넘겼더니 30만 원 받고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재기를 해서 지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만. 몇 개 팔렸군요. 한 방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실패할 위험이 되게 높은 직업군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예술가보다도 예술 산업을 지탱하는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제작노동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군요. 이름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작가는 사업가와 닮았다. 그런 느낌이죠. 파산할 위기를 감수하고 자신의 예술노동을 하청을 줘가면서 혹은 작업 노동을 분배해 가면서 사업을 굴리듯이 작업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 어지간한 사업가들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면 돼요. 영화 감독이 자꾸 떠올라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는 영화 감독이 실제로 흥행 참패를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지만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투자사들을 목숨 걸고 유치해야 되죠. 감독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바이어들 만나고 자기 예술품을 유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예술가가 평단에서도 반응이 안 좋고 평단에 반응이 없고 안 팔리고 그럼 진짜 쫄딱 망하는 거거든. 데미안 호스트라고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미술품이 데미안 호스트가 만든 건데 제프큰스가 제일 많이 돈을 벌지만 데미안 호스트는 단일 작품으로서는 제일 비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해골 있잖아요.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잔뜩 박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계속 박았으니까 그게 무신장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원재료가 원재료가 비싸서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안 팔렸어 봐요. 그럼 다시 떼야죠. 떼서 공기하고 놀아야죠. 안 팔렸으면 그 양반 그냥 망하는 거거든. 데미안 호스트 1965년 브리스톨생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생존에 있는 영국 출신 예술인들 중 가장 부자 죽은 동물을 보르말데히드로 보존한 설치 미술 작품들로 유명하지요. 언급된 작품인 2007년 작 빌어먹을 혹은 번역하기에 따라 신이 사랑을 위하여는 실제 사람의 유골을 본뜬 두개골의 모형에 실제 사람이 체아를 조립한 후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붙여 만든 작품으로 제작비는 200억 원가량이며 판매가는 10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영남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조영남 얘기로 돌아갑시다. 조영남 씨의 진술에 따르면 송기창 씨한테 자기 그림을 찍어서 보내주고 똑같이 그려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스케치한 거 위에 채색을 맡겼거나 그랬다는 거였죠. 이거는 송기창 씨도 똑같이 진술을 합니다. 자기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것들은 화가의 조수들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고 여기까지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다만 1시간 동안 설명드렸습니다. 송 씨는 TV방송의 인터뷰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도 반영이 됐다. 이런 주장이 한번 이런 게 방송에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작품에 이 사람의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이 사람의 어떤 창작이 개입이 됐다면 이거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터치가 좀 달랐어. 혹은 뭐 마감제가 좀 달랐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작품이 훨씬 사는 것 같다.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카톡을 통해서 카톡 자료 나왔다 그랬죠. 조영남 화백이 그래 그렇게 해봐 이래가지고 했다. 그랬으면 아이디어가 들어갔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검찰이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마치 표절이 판단됐을 때 뭐 여덟 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다라든지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재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걸. 마재윤 씨 주작. 뭐 이런 것만 해도 마재윤까지 나왔어요. 주장 아니고 주작. 주작. 자지는 주작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렇죠. 에 대해서는 검사가 스타 좀 해본 사람이면 판단이 돼. 원래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란 걸. 게임에는 객관적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스포츠니까. 그리고 리그에도 룰이 있고. 근데 이 예술은 룰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룰이 없다는 게 아니야. 룰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그 송 씨의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아까 그 아이디어 반영됐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오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엊그저께 M 방송국에서 나온 건데 기자가 작품에 아이디어 같은 것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화면이 잠깐 딱 끊겨가지고 컷이 딱 있고 그 다음 장면에서 송 씨가 이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제가 뭐 이런 부분을 그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이랑 나가고 그런 거에서는 이제 그 아이디어와 반영됐다라고 나갔는데 아 악의적인 편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근데 화요일 날 지난 25일인가요? 화요일이? 그때 그 S 방송국에서 나온 풀 인터뷰를 보면 아이디어를 반영하지는 않으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송 씨가 아니요. 저는 컨셉트 같은 거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그거 다 전부 조영남 씨 그림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거 진짜 애매한 거잖아. 이거 애매하긴요. 거기가 잘못했죠. M 방송국이. 그러니까 M 방송국은 그러니까 방송국이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고 그 그림에 짜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보라고 하기도 좀 그게 이거 거의 뭐 조작방송 왜곡방송이라고 봐도 괜찮죠? 하여간 그래도 그 어쨌든 이 송 씨 저는 당장 지금 우리끼리 녹음한 거 가지고 대충 짜맞춰가지고 오늘 밤에라도 손희상 선생의 입으로 저는 매우 부자 상태이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자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은 니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추가적인 주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원본을 기계적으로 모사하거나 복제하거나 단순히 조수로서 채색하거나 그런 수준을 넘어가면 도의적으로 그 조수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유현상 피디가 아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대중음악보다 회화가 한참 늦었다. 그러니까. 크레딧을 왜 안 써? 그러니까요. 피처링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작품을 샀어요? 그러면 작품을 산 사람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작품을 돌려봤어. 뒤에 써있어. 스페셜 땡스. 화백. 스페셜 땡스. 우리 집 개농. 그러니까 채색 누구. 채색 누구. 유통. 섭외. 그게 꼭 그래야만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WD-40 뿌려주는 사람. WD-40 안 뿌리나?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미술품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음악에서는 저작인접권이 있잖아요. 네. 인접권이 있고 저작인격권이 있고 이건 법률로서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개론은 그게 없다는 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거를 법적으로나 또 예술계 내부에서도. 손희상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 아무도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술가들마다 작가들 개개인마다 그 예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념적인 좌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예술이 뭐다라고 말하는 게 다 다르니까 미술들은 진짜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힘든 거죠. 아무튼 만화가들도 자기가 고용해서 쓰는 어시스턴트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단행본에다가 보면 단행본에 조서들 이름도 쓰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미술이랑 마찬가지로 굳이 뭘 숨기려고 자기가 조수를 고용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조수를 고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 관행이 등장하는군요. 관행이니까. 그런데 이게 비중이 크고 작품에 개입하는 조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 단행본 끝에 이름 올려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럼요. 먼 나라 이웃나라 그리는 이원복 교수 있잖아요. 옛날에 막 무슨 프랑스 영국 이런 거 이탈리아 이런 시리즈 맨 처음에 유럽편을 했을 때는 자기가 다 그렸는데 지금은 어시스턴트들이 그리잖아요. 이분이 어디 여대 교수신데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림대라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원복 교수 그림을 다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행본에다가 그림대 이름 다 넣어주잖아.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죠. 도의적으로. 시사 프로 한 4년 진행하면서 이원복 교수 칭찬이 처음 나와서 어색하긴 한데 하여간 권장 내야 된다 이렇게 이원복 교수를 칭찬하는 건 어색합니다.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팀이 생각해봐도 되시잖아요. 이게 칭찬인가요? 저는 이게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기본은 하시는 거잖아요. 미술계에서는 칭찬이죠. 일본의 만화팀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4인에서 6인 정도 팀인데 다 맞는 게 달라요. 누구는 스토리 누구는 작화 누구는 스크린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크린톤이나 아니면 페나 뒷처리 같은 거는 어시스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클램프라는 팀이 하나로 상작으로. 물론 친구들이라서 그렇겠지만 같은 동아리의 친구들이라로 시작해서 그렇겠지만 클램프라는 팀은 시작부터 애초에 우리는 전체 팀으로서 나는 스크린톤을 맡겠어. 저는 향후에는 그것이 예술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술가들이 보통 조수를 쓰는 경우는 작품 주문이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늙었을 때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젊은 때가 그게 지금 논리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늙었을 때 혹은 유임 씨일 때 나 왜 논리는 찾지 마요. 아니 왜냐하면 보통은 늙어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쯤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죠. 그래야 그나마 이해가 될까 말까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예술가는 죽어야지 인정을 받죠. 맞습니다. 인정받기도 힘들고 아무튼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쿠사마 야요이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유년기 때부터 알아온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집에 있던 빨간 꽃무늬 식탁보를 본 뒤부터 눈에 남은 잔상이 둥근 물방울 무늬로 변해 자신의 시선을 뒤덮고 급기야는 자기 몸에까지 보이는 현상을 겪고 이를 도대로 평생을 물방울 무늬를 소재로 한 작품만을 만들게 됩니다. 쿠사마 야요이 같은 경우는 말년의 병도 되게 심해지고 거동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말년의 작품들은 대부분 다 조수들이 다 만들었어요. 어차피 그 뭐 쿠사마 야요이 작품은 그냥 뭐 공간 안에다가 전만 잔뜩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잔뜩 찍지 않지 않아요? 진짜 잔뜩 찍어요. 빨간색으로도 찍고 근데 그게 작품이 독특해요. 이게 뭐죠? 환공포라고 그러네. 독특한 게 장식처럼 이렇게 막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막 되게 이상한 공포감을 자아내더라고요. 대마신한 것 같기도 하고 점만 찍었는데 되게 막 경험적이고 근데 어쨌든 그 조수들이 점 찍은다. 만년이 되니까 예술가, 작가가 만년이 되니까 그 점 찍는 걸 어떻게 배열할지 무슨 색으로 칠할지 거기 들어가는 오브제들은 어떻게 배치할지 그런 것들을 다 조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조수들이 그렇게 작품에 많이 개입하고 창작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미 이건 단순 노동이 아니게 되니까 조수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해줘야만 하는 거죠. 예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예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투수 코치가 새로 들어온 구속만 빠른 투수에게 뭐 체인지업이나 투수 코치? 난 전 무슨 예술가 이름인 줄 알았어. 유럽 사람인 줄 알았어. 이탈리아에 있는 투수 코치 선생 아, 투수 코치 야요이시가 말고 투수 코치가 투수를 갈쳐요. 처음에 대학 졸업해서 와보니까 구속만 빨라. 이 사람한테 병원 가구를 막 가르쳐요. 근데 이 왕년에 투수 코치가 던질 때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구질이 나오는 거야. 꺾이는 부위 똑같고 뜰 때 똑같고 낙폭이 똑같아. 중간에 딱 들어갈 때. 그러면 그건 누가 던진 공이냐. 저는 되게 되게 다른 상황을 가지고 많이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거는 그래도 저는 그건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그 투수의 공이죠. 번번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던지는 폼이라든지 구위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리지널 투수 코치를 많이 닮은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이미 청출 워람이라고 해서 지금 현역으로 뛰고 된 선수가 코치만큼 던지고 있고 코치가 한찬때처럼 던질 수 있으니까 이걸 다시 크레딧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선수들 이름만 딱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2군의 육성 코치가 누구냐. 혹은 이제 몸 상태 관리해주는 재활 코치가 누구냐. 덕후들은 그거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선수 거기 가면 이게 골골대는데 재활 돼서 잘하겠다. 그 팀 가라. 저 팀엔 화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슈퍼히어로 이야기할 때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는 교양 있는 사람은 누가 붙인 톤이냐를 알 수도 있다. 맞아요. 작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채색이 누구니까 채색 가면 어떻겠구나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발전하는 게 예술을 위해서 좋지 않나. 저기 인디 독립영화감독 중에서 윤성호 감독이라고 있거든요. 네. 윤성호 감독이 카메라를 핸디카메라를 들고서 움직이면서 찍는데 그게 습관이 있어요. 특유의 습관이. 흔들흔들하면서 찍다가 줌을 한번 땡기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2초 있다가 한 번 더 땡겨요. 딱 딱 이렇게. 그러니까 괜히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딱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 땡기는 거는 잘 못 보는 일인데. 네. 근데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어떤 되게 강박적인 습관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를 가슴에서 딱 자르는 이거 뭐라 그러죠? 바스트샷. 바스트샷. 이렇게 딱 찍을 때 원래 그 정석대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찍는다면 머리 윗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화면에서 짤리는 게 윤성호 감독이 찍는 그 구도는 되게 불안정해요. 뭔가 되게 애매하게 짤리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머리에서 머리의 2분의 1 정도 위에서 짤른다든가. 네. 그래갖고 좀 특이하게 찍으니까 카메라를 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JTBC E 채널인가 거기 보니까 딱 그 습관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 보자마자 아 저 윤성호다. 바로 알았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니라 다닐까 다를까 진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윤성호 감독이 보면은 희한하게 박희본 씨라고 그 옛날 아이돌 출신 그 여배우 있는데 박희본 씨 많이 고용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되게 이상하게 횡설수설하는 장면들을 괜히 넣어요. 말하는데 막 그 한글로 밑에 자막 넣고 쓸데없는 농담 같은 가면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TV 드라마에서 똑같이 구현이 되니까 인디 영화 할 때처럼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했죠? 그러니까 예술작품의 팀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팀플레이를 할 때 있어서 이런 시그니처 감독도 중요한데 어떤 선수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그 팀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어떤 시그니처를 갖고 있다. 그것을 알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찍은 윤성호 감독은 인디 영어를 할 때 윤성호 감독이 아니라 드라마를 하는 팀의 일부로서 기능을 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겠죠. 노래를 들어요. 힙합 곡을 들어요. 쉬워요. 처음에 A.O. 하는 버릇으로 오늘의 펀지 다 할 수 있어요. 대충 그렇죠. 100%입니다. 100%입니다. UMC는 거의 하지 않아요. 낙인이 있어요. 직인이 있어요. 직인. 시그니처라고도 하죠.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듀서 비트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자기 시그니처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 흔한 일이죠.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손희상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게 그거였습니다. 자국을 남긴다. 이 예술노동이 최초의 아이디어를 냈든 안 냈든 따라서 맞는 대우가 가야 된다. 정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10만 원은 아니다. 예 그럼요. 10만 원은 너무하지. 그리고 대본을 보면요. 지금부터 본론이라고 그 다음 주에 써있습니다. 저희는 그 본론을 내일 들어요. 저희가 이상평론 첫 회 때 느꼈습니다. 분량 조절이 참 안 되신다. 간단하게 이 모든 걸 한 시간 반에 한다고 그러셨죠. 이번 주는 예술 주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이에요. 이상 예술관행평론 다음 시간으로 여태우십시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다면 이사 계획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정보소통광장에는 어린이집 기초정보 말고도 행사, 보육기자재 비용 관련 의회 문서까지 없는 게 없던데? 그래? 애가 어린이집만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육아 관련 자료도 있나? 아이들 대상 문화 행사 학대 예방 교육 한부모 가족 복지 급식 보조금 운영 밤길 안전 설비 운영 일가족 양립 컨설팅 우수기업 그런 것까지 있어? 예방접종 가정통신문 어린이집 미세먼지 단계별 대응 방법 다둥이집 행복 카드 그 그냥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 I, 로데이터, 유 알 권리는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상은 투명한 루시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개봉했다고요? 네,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개봉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원래는 DC 확장 유니버스를 다루려고 했다가 부랴부랴 엑스맨으로 DCOU가 아니라 DCUO 아, 뭐 그런 얘기 그거 얘기할게요 지금 네, 네, 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다음 주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바보 짓을 했죠 DC 유니버스 온라인을 줄여서 DCOU라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즘 맞는 시사 용어는요 1배 5U고요 DCUO고요 저 앞에 있는 저 메인 프로듀서는 화무 11홍을 11화무홍이라고 발음하고 있었죠 시끄러이 11로 막 다음 주 맞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왜 여기서 내가 내 거 예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엑스맨 아포칼립스 개봉에 맞춰서 엑스맨 유니버스에 대한 슈퍼히어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칼립스와 함께 다음 주는 홍성갑 덕트빈님의 망할 것 같은 네, 방송에 나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손인상 선생과 다시 한 번 만나겠습니다 UMC의 최근 프로듀서와 유현상 PD하고 김상주 기술의 행정만들 내일 다시 돌아오죠 든든한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D, W, K